역사의 교훈입니다 참 한 집안도 번성을 하려고 하면 선대가 겪었던 고생을 잘 가리키고 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선대가 고생을 해가지고 재산을 일구더라도 한 세대 그냥 까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딱 마찬가지죠 한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공동체도 앞 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잘 담아서 가리키거나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좀 고전적인 주제입니다마는 역사의 교훈,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전 주미 대사를 지냈던 한국 이름이 심은경 씨죠 캐슬린 스티버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칼럼을 썼더구먼요 그 칼럼을 보면서 참 여러분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역사의 교훈을 오늘의 대세기며 합니다 6월과 7월은 한국 현대사에서뿐만 아니고 한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날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단년코 1950년에 발발했던 6.25 전쟁입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엄청난 기습 공격을 감행한 날입니다 1953년 1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그의 퇴임사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로 한 것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9년이 흐른 지금 6.25의 중요성을 안는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한국인의 젊은 세대들도 소수에 불과하죠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25 참전 결정을 당시에 이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미주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미주리의 고향 집에 가서 그 소식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보고받는 것을 따님이 보고 그것을 다음에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해리 트루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침내 아주 독실한 침내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침사를 보시게 되면 기독교적 관점의 선악 개념이 맥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통령 침사에서 대조법을 써가지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그렇게 다면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연설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연설문에는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관뿐만 아니고 선악관과 세계관이 확고하여 이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비를 축소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낮은 나라였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신앙심 때문에 선악관 때문에 이거는 세계사를 건 일종의 전쟁이라고 본 겁니다 한국이 유럽의 그리스처럼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참전을 파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53년 1월에 퇴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국전 참전이었다는 부분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을 기억하시는 세대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대입니다 80대 중반 정도와 그 당시에 중학생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6.25 전쟁을 직접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사회 자체가 워낙 좌경화가 돼가지고 역사교육은 건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을 거의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참 어렵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신생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너무나 참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저는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인데다 날씨도 따뜻해서 광화문 일대를 산책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깃발, 현수막, 확성기를 들고 나온 단체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노년층인 단체의 구성원들은 기념행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수적으로 밀렸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6.25를 기억하고 6.25의 참상을 기억하고 6.25라는 것이 끝난 전쟁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노구를 이끌고 나온 나이 드신 분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뭘 지켜야 되는지 그걸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스티븐슨 전주한 미국 대사 글을 통해서 그대로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노년층에게 6.25라는 말 자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과 고통성 상실이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는 경향이었습니다 여러분 6.25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전쟁 상태입니까?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내부로부터 침략이 있었던 겁니다 외부로부터 침략이란 전선이 맥악하게 나누어집니다 전선이 형성되고 전선을 두고 적국과 아군 피하가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침략이란 것은 피하 구분이 없습니다 적국과 아군의 이름도 구분이 안 됩니다 꼭 같은 침략이죠 외부로부터 침략하는 사람들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부로부터 침략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선거를 무너뜨려가지고 헌정질서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5호 통제랍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도청들은 다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그냥 다 덮습니다 내부에 침략이 발생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딱한 일입니까? 그것은 6.25 전쟁을 뭡니까? 그냥 다 그냥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헌정질서가 와해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그냥 없는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가 정신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생각하느냐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도움도 구할 수가 있지만 내부로부터의 침략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 문제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 키가 찬 거죠 여기에 참 진전진전님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60대를 살았는데 춥고 배고픈 그 시절 그래도 그때가 인간적이고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있었죠 애국심이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내부 침략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외부 침략인 6.25 전쟁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을까 방송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기념 같은 걸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거는 공병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전쟁은 모두 다 헌정질서를 와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헌정질서를 기성세대가 책임을 많이 지하겠지만 참 대한민국에서 낯서 잘하고 또 대한민국의 혜택을 많이 보고 항상 나라가 성장하기를 바라왔던 청년기를 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게 다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자유와 이런 모든 것을 앗아갈 것에도 불구하고 4선 의원, 5선 의원, 국회의원, 식자층들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슨 전 주한대사는 평화봉사단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세대는 평화봉사단을 기억을 하죠 지방에는 평화봉사단들이 와서 영어 같은 걸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날 7월 27일 날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그날 아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헌이 재개가 안 왔는데 아마 그때 행사에 참여하신 모양이에요 그때 할아버지의 그런 사진을 들고 오신 분을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루이지에나에서 처음으로 와신돈 디시를 방문하신 분인데 추모의 백 헌정식에서 이분 성함이 줄리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온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하네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 있고 우크라니아 전쟁은 지난 세기에 한국에서 직면했던 것과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도전을 상기시킨다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 교훈들이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캐슬린 스티븐선 전 주한미국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인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주한미군 참전은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SNS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는 자국의 청년들이 실시간으로 죽는 과정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준비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파병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어려워지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외침도 중요하지만 내침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내부에 침략이 발생했을 때 잘해야 외부에 침략이 발생했을 때 잘 지킬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니까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다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내부 침략이나 외부 침략이랑 꼭 같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를 우리가 되찾고 공정선거를 되찾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가혹한 비용을 치루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침략인조차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정신을 체리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해야 될 때 대통령도 좀 정신을 체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전망으로